아, 잠시 너무 넋은 날씨야 아, 여러분 진짜 예뻐요 여러분, 제가 방금 탈팀의 대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저 어땠나요?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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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세요? 뭐지, 나버리네 아, 아, 아 그럼요? 투 뱅크 빅락 멕스 아 아 아 아 투 뱅크 스뚜 스톤 투 뱅크 스톤 제 spark 다다다 양 양 양 확 이렇게 ️ 연국 이 tamp 너는 110cm 양 나미 잡아 원시키가 어디있지? 좋아 저거 뭔가요? 아래! 아래! 모니터링 자! 어디 갈까요? 집 kilidime 잘 먹거같은거 GO 고기 너만 안먹는데 소스 타입 아니.. 소스타입 스테이크먹는 방법은 소스를 푹 찌워가지고 소스를 덜어가지고 먹는거 아래! 맛있어? 야~! 으 으 음 e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I wonder that you got never 왜 안나왓아 걔라고 지금 했거든요 그치야 끝이야 끝이야 내라 끝을 생각해 야 이거 진짜 진짜 לא 됐어 나도 하나 이거 카라 이게 사진 찍어서 제가 짧은 척 하고 생각보다 길어요 아니야 왜 짜끈 쳐 그랬을까? 하나, 둘, 셋 지민 씨가 마지막 발을 정말 퍼포먼스와 함께 감동합니다 좋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쏘지 마시고요 자, 카메라 감독님 쏘지 마시고요 1점 야, 그래도 맞았다 1점입니다 1점입니다 왜 불필요한데요? 네, 둘까요? 아, 뭐 슬취리라는 별명을 지어주셔서 너예요? 아, 네가 지었어요? 네 지하 씨, 고맙다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어떻게 해요? 아, 네 아, 네 지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의 하루하루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어, 기만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, 내년에 또 이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로 낼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어, 발로 한 번 해주십시오 어, 발로 한 번 해주십시오 아, 일단 그냥 눈을 보니까 그냥 꽤 빠르겠다 꽤 빠르겠다 늘 봤는데 도저히 내 얘기를 들어줄 분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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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어 czasira 짤랑짤랑짤랑짤랑 읏스 읏스 짤랑짤랑 짤랑짤랑 읏스 쭈 어르신 요ising 오늘 syntax 이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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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뭐? 오늘 두 번을 나가서 떡! 떡! 향료! 근데 니가 별로 안 먹었거든요? 왜? 배비지? 음! 되게 맛있어! 음! 되게 맛있어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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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37초! 슈가! 와! 달려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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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진짜 달려간다! 달려간다! 우와! 자!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제 반스러움입니다 여러분! 지금끼리 하는 것만! 왜 오는지 오는지 오는지! 그렇지! 지금끼리 하는 것만! 왜 오는지 오는지! 그렇지! 동생! 카메라! 여기 안간다! 아하핳아핳!! 아핳아미완기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! 좀 더하네! 아하핳아핳아하핳아! 아핳아핳아하핳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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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핳이 deserves 그리고 저희 불빨라 향수기 사용해주시는 모든 팬분들 너무 기쁘고 계십시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불빨라 향수기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 불빨라 향수는 더 행복하게 같이 소원해주세요 바이바이 아침에 운다 얘가 위에 있는데 나랑 같이 타는데 내 말을 전혀 안 듣더라고 진희야 이거 솔리스토리로 저 움직여는 거야 그녀보다 많이 들어온 거야?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? 아 진희야 감소받는 거 지금 일단은 가서 먼저 페인팅 할 정도는 보고 뭔가 딱 한 걸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딱 한 걸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양쪽까지 가? 일단 자기 자는 볼 것 같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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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상처가 어떻게 신기해요 겨우 이런 상처로 기절해있는 애를 두고 가야 될까요? 안 돼요 피가 미친듯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기절하는 애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친듯이 나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오우 야 멋있다 오우 야 멋있다 오우 야 멋있다 하하하하 다쳤어요 오우 야 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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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 이렇게 하품하듯이 그 어디라고 했더니 맨 뒤에를 이렇게 내리고 노래를 하는 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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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이렇게 녹음 소리가 안 나게 뭐 깔끔하게 열어 불러야 돼 이 널 가지 맛있어, 맛있어